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노래 꺼야 돼 노래 야 느린데 생각보다 일단은 일단은 보니까 코드가 있더라고 어 이거 아닌가 됐다 오 변신 으 으 아 shining 아 아 으 아 아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겠다 너무 느려서 이즈빌코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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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많이 오르는게 있긴 있네 그냥 이런 거 계속 먹으면서 빨라지는 거 아닌가? 어우 너무 느려 속도가 느려서 못 올라가 안 돼 너무 느려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 이걸로 갖다가 쉭 속도가 조금 조금 빨라지고 있어 아주 조금씩 됐다 너무 느려 와 너무 느려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린스케어 트레이 스피 아 아 너무 좋다 해시는 나와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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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레벨? 어... 야 안 된다 이거 와... 느리네 생각보다 소닉을 껴도 그냥 스킨인 건가? 에이 설마 이걸 못 돌겠어? 야 이 정도면 돌아와야지 뭐 또니? 그나마 빨라졌어 그나마 그린 힐 오비 가볼게요 오비 깨고 그냥 끝낼게요 아... 음... 아 진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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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끝 오... 깼스 음... 600원... 600원? 오 600원 뽑을 수 있어 뽑자 블루 차원 나이스 이거를 이제 와... 끼워주면은 뭐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쭉쭉 올라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소닉 스피드 시뮬렛 해봤구요 재밌게 오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 이만 안녕 아 이거는 먹어줘야지 아 이거는 먹어줘야지 와... 야 좋다 좋아 아니요 아 있을까 씁은 네 이거는 니가 이렇게 Eugene